이건 염소장의 100년 된 은행나무예요. 이 집이 지을 때 심은 나문들이 100년 된 은행나무예요. 오랜 세월 이제 나무가 늙었어요. 그래서 저 꼭대기에만 유자가 열리고 아래에는 좀 유자가 덜 열려요. 엄청 크죠? 100년이 됐으니까. 아 이 나무가 벌써 틀리잖아요. 사람 근육처럼 생겼죠? 100년 된 아이고 참 올해는 작년보다는 감이 열리네요.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감이 안 열렸는데 아 아 사람이나 식물이나 100년이 되니까 나무가 참 굴곡지고 100년 전에 지었던 집터가 그대로 이 태풍이 몰아치는 데서 그대로 참 지혜로웠어요. 돌을 밑에 바닥에 깔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집을 지니 100년 동안 멀쩡해요. 그 태풍에도.